지혜수 언니, 저희 촬영 가야 되는데 운전 좀 부탁드릴게요. 내 기억에서 오늘 또 새로운 촬영을 해봤거든요. 이걸로 한번 운전하러 가볼까요. 운전 실력을 보여드려야겠군. 나 안 다쳤어. 주차 어디다 할까요. 여기 옆에는 거주자라서 주차하면 안 돼요. 진짜 주차할 때가 너무 없네요. 그렇죠. 이 동네가 주택가가 많아가지고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불편하지. 우리 앞에다 막 자꾸 이렇게 집 앞에 막 주차를 하시고 막 그런데 트럭 같은 것도 되고 막 불편했다니까요. 그게 제일 불편해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양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차가 너무 많고 주차할 때는 없고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저희 신정 공연주차장에 주차했죠. 맞습니다. 바로 신정 내거리 공연주차장에 새로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제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대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하 1층에만. 1층에는 28대. 옥상은 27대가 설치할 수 있어서 총 계산해보면 과연 몇 대일까요. 80. 84대. 84대. 주차자리도 너무 넓고 초보인 저도 주차하기 엄청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많이 여기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거 생기고 생기니까 아무래도 많이 주차 난이 해소되고 여기 주의도 깨끗하고 첫째로.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공인주차장에 있는 거 같아요. 본인입니다 때문에 엄마 잘 됐다고. utnet Ask st tel d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